격투스쿼아야 어허 거찍 볼게 위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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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 나 그렇게 기억났는데 기억났다 육방? 육방? 그 때면 예상? 엉 엉 엉 엉 엉 혁이 형 오빠도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속속에 있으니깐 이기면 난 든든지 아니면 뭐 육사인 거 아니지 네 좋아요 구독 이번엔 스트라이크가 잘 나왔다고 인기가 엄청 많대요 저 간증은 뭔지 알아? 이렇게 뵐 수 있어 여자애들 너무 큰 거 거북이 등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딱 내 꺼내 비 마이크 잡시다 샌드위치 좀 드세요 제가 ASMR 맛있다 비닐 빼시네요 맛있다 비닐 먹었다고요? 비닐 빼시네 하아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미신대 바볼라즈를 브랜드를 서로 깔 브랜드를 서로 깔 담당돼있어? 최현영이라고 하구요 바볼라즈 인커머스 브랜드가 엄청 많아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많이 올라가고 펜스 의류 브랜드나 다른 목적들이 많이 오르죠 에어로나 퓨드라이브는 항상 메인먼지 스트라이크도 약간 반응이 괜찮게 나와서 무게 블레이즈랑 스트라이크도 똑같아 무게랑 단량스랑 무게랑 단량스랑 아 이거 완전히 나있구나 아 나 그렇게 딱 났는데 그러니까 그런거 같았어 늦었어 바볼라즈 쓰는 유저들과 윌슨 쓰는 유저들과 바볼라즈처럼 강원 요즘 윌슨 많이 잡지 않았나 나 바볼라 신경이 없으신데 아 진짜 저 가방에 꽂혀있는거 윌슨같아 윌슨 뭐지? 답답해서 직접 팜 뭐지? 직접 직접 주차타워로 거치고 왔어요 차를 비지 않으셨죠? 한국에서는 아직은 윌슨이 윌슨이 아직은 중요하네 딱히 판매량만 보면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가 안지는 한 8년이 있더라고요 7년? 동아리 출신은 무소유라고 하면 다 알죠 아무나 받아두는 데가 안가고 터스 있어 터스 우리는 터스 없지 우리 테니스 터스 없지 우리는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남대학교 테니스동아리 유타 출신이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있을 수 없어요 아 좋아 지금 나켓 다 본 지 10년이 넘었고요 이렇게 해서 브랜드 메인 거의 있습니다 생활적으로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편해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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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댄 곁에 없지만 신발 신발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특히 발목 한 번씩 써요 편해지고 싶습니다 여기 방남매를 1년 순수한 마음으로 왔고요 게임 결과 예상은 혹시 50대 50인 것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남남패어니까 쉽지 않지 이 오빠 딴 데 몰빵하자 복식은 몰빵이야 제스타 이벤트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짜놓은 게 있습니다 아 짜놓은 게 있어요? 인기 벌레는 오늘 너무 저한테 모든 부담이 다 있네 1승 직원들하고 배불러 직원들하고 교류전 이런 거 아나요? 조류전 3파전 한 번 해봐. 헤드팀, 류슨팀, 버블라팀에서. 상남매팀. 헤더러 데리고 올게. 나달 안 데리고 와요? 빈 헤더러라고. 몇 개 살려드렸어요. 내가 조금씩 나갔는데. 아 참아. 재밌었습니다. 체인스는 항상 재밌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얻고 좋은 유튜버를 얻어가서. 헤드팀 좋아요. 잠시만요. 남자들이랑 골을 치니까. 체크가 빠르잖아요. 두 배로 움직여요. 회사 명예를 걸고 뛰었대요. 아 주면. 치마를 써요. 치말또 했어요. 그녀되었죠. 아기들과 동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